안녕하십니까, 취미언니입니다. 저는 지금 안올림픽 클래식에서 스톡맨 컴퓨티션을 지금 보고 있어요. 보면, 아 여기 보면 제가 메달이 있네요. 네, 제가 그 태권도, 올림픽 태권도에서 품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. 구두 메달을 지금, 구두 클래식에서 금메달을 받았고요. 지금 스톡맨 컴퓨티션을 보고 있어요. 그 안올림픽도 있네요. 굉장히 굉장히 크네요. 미스토올림픽에 제가 미스토올림픽에 제가 갔었어요. 우리는 라스베가스에 여기보다 돈을 여기 안 얻을림픽이 있는 것 같아요. 미스토올림픽은 미스토올림픽은 무대밀싱만 하는 거고요. 아노드 클래식을 정착합니다. 정착합니다. 여러가지 게임들을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스톡맨 컴퓨티션을 하고 있고요. 많은 비디오 올려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버튼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클래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을 하고 있습니다.